안녕하세요. 숨길을 열다 한의원 심정은 원장입니다. 한의사가 치질을 치료한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치질은 내과적 원인으로 생긴 질환입니다. 따라서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한다면 재발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치질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치질은 성인 2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치질이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적절한 치료법과 예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의 주 증상은 항문 부위의 통증과 출혈, 그리고 돌출입니다. 치질은 크게 치핵과 치열, 치루로 나뉘는데요. 치핵은 내치핵과 외치핵으로 구분되며 내치핵은 치상선 위쪽에 생긴 치핵, 외치핵은 치상선 아래쪽에 생긴 치핵을 말합니다. 내치핵은 돌출의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구분 짓습니다. 1기는 돌출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통증과 출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기는 배변시의 항문 돌출이 나오지만 저절로 들어가는 상태이고요. 3기는 배변시 나온 항문 돌출이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4기는 항문 돌출이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열은 배변시의 항문 부위가 찢어지는 증상인데 주로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과 출혈이 있으며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루는 항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고름이 터지거나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질은 주로 40대에 나타나며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특히 20대에서만 여성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고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치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치질의 원인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치질의 원인은 바로 항문고혈압입니다. 항문고혈압이란 직장정맥총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간열로 인하여 심장에 우렬이 생기고 더불어 하복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문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치질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항문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질을 치료할 때에는 꼭 항문고혈압 증상을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질을 심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과로 스트레스인데요. 음주 과로 스트레스는 항문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대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이러한 증상은 배변 시 항문점막이 자극되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질이 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성소화장애입니다. 만성소화장애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그리고 자주 체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위염이나 위계양, 혹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질의 치료는 항문고혈압을 낮추고 변비와 설사를 함께 치료해야 하며 식습관 관리를 통해서 소화기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질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음주와 야식을 삼가야 합니다. 둘째, 좌욕이나 조격, 반신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복부 순환이 좋아지게 되어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밀가루와 인스턴트 섭취를 줄이고 하루 3컵 이상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질은 생활에서 오는 병입니다. 적당한 생활관리로 치질을 예방하고 일단 증상이 생기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치료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